돈이 부족한 캡틴 아메리카, 구걸하는 스파이더맨, 그리고 사치스러운 토르 우후의 새로운 영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슈퍼히어로들을 만나보세요 캡틴 아메리카가 쇼핑을 왔어요 뭘 고를까요? 우와, 내 꿈의 방패다 세일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캡틴의 지갑은 오트밀로 가득 차있네요 방패를 살 돈은 없어요 이건 뭐지? 미니 방패네? 가격도 싸요 좋았어, 바로 살게요 제 손가락을 지켜줄 거예요 토르는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지쳐있네요 낮잠을 자야겠어요 조용, 귀중품을 찾아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토르만 안 깨우면 될 거야 뭐야? 거기 누구야? 묠니르 지금이야, 나한테 와 안 되나요? 그래요, 경비원 잡았다, 도둑들 다 해결됐습니다 망치 배터리가 또 나갔네요 어쩔 수 없죠 기다릴게요 펩시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병따기는 없나요? 네,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저기... 저... 이거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알겠어요 한쪽 발톱을 병따기로 사용하면 되죠 짠 우와, 감사해요, 울버린 진짜 히어로네요 이건 당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 되겠는데요? 누구나 오세요 일부러 열어드립니다 드디어 전 부자가 될 거예요 배가 고파요 먹을 걸 구해볼게요 뭐지? 왜 안 되는 거야? 거미줄이 안 나와요 다 떨어졌나 보네요 집안 구석구석에서 모아봐야겠어요 여기랑 여기도 조금 전부 필요해요 미안해, 친구야 이 정도면 될 거예요 됐다 훨씬 낫네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개인 교통수단을 마련할 만큼 돈을 모았어요 여기요 좋아요 여기 가져가세요 우와 나만의 자전거 달려볼까요? 토르가 계산을 하고 있네요 저는 환타를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조심 좀 하세요 내 옷 어쩔 수 없네요 다른 걸로 갈아입어야겠어요 캐두먼은 이달의 직원이에요 저기요 괜찮으신가요? 이럴 수가 또 해요 휴 정말 큰 털뭉치예요 바느질 바늘만 더해주면 이제 팔아도 되죠 오가닉 실 뭉치인가요? 너무 좋네요 제가 살게요 감사합니다 토르 씨 디저트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음 맛있네요 여기 디저트 값이에요 잔도는 됐어요 캐두먼은 점실을 완벽하게 깨끗이 먹고 인사도 없이 사라져요 돈은 내고 가셔야죠 토르 베트맨 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감사해요 다들 사랑해요 정말 멋져요 오 데드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예요 수트가 멋지네요 웃어요 데드풀 최고예요 제가 사진에 태그할게요 이건 이만 가져갈게요 실례합니다 이런 너무 창피해요 슈퍼패션 아틀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최고의 슈퍼히어로 수트를 만들어드릴게요 모두가 질투할 거라고요 그리고 망치를 위한 케이스도 추가하죠 여기 청구서예요 사인해주세요 메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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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수트가 또 찢어졌네요 꿰매줄 수 있나요?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고마워요 고마워요 숙모는 최고의 테일러예요 제가 좋아하는 쇼가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TV 리모컨일까요? 이건가?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요 TV 리모컨은 어디 있는 거야? 그만 안되겠어요 그냥 망치를 사용할게요 끝 이제 켜졌어요 뭘 먹을까요? 배가 고픈데 사냥을 나가볼게요 내 전능한 망치 병중이다 치킨이 스스로 접시 위로 떨어졌어요 고마워 망치야 잘 먹을게 배가 고파요 웨이터는 어디 있는 거죠? 저기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기 돈 좀 보세요 모든 웨이터들이 몰려왔어요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24캐럭 퐁듀? 아니면 다이아몬드 크러스트가 있는 유니콘 스테이크? 뭐든지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누구도 스파이더맨에겐 오지 않네요 돈이 없으니까요 저기요 웨이터 저 여기 있어요 어쩔 수 없네요 옛날 방법을 써야겠어요 거미줄을 쓰면 웨이터가 왔네요 이제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메뉴를 시키세요 그게 더 쌀 거예요 슈퍼 히어로 일을 하지 않을 때 스파이더맨은 돈을 어떻게라도 벌어야 해요 동네 히어로 일을 하지 않을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받으세요 이걸 받아요 어린 히어로 저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자고요 오, 감사해요 오, 감사해요 오늘은 좋은 하루예요 부자와 가난한 슈퍼 히어로들이 어땠나요? 누가 더 좋았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부자 토르 아니면 가난한 스파이더맨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우후의 새롭고 재밌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